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도 오피스텔 분양 관련 기사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소액으로도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 시기나 정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평가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장기전이잖아요. 뉴스나 분위기보다는 본인 주관에 따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둘러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산 센트럴 시티 투애니 퍼스트의 담당자를 맡고 있는 문상익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살집 채널 구독자시죠? 네. 저희 채널 분위기 아시죠?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 위치는 시청역에서 을지구 사과역까지 들어가 있는 중심 업무 지구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심 업무 지구에는 BC카드, 대우관설, CJ번상, 하나금융무룩, 신한카드처럼 북측 북측한 회사와 그 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역까지는 제가 실제로 걸어본 결과 을지구 사과역까지는 5분이면 도착을 하고요. 바로 옆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도보 2분 내에 도착을 할 수 있고 충무로역까지 도보 7에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대문역사공원역 5호선 출구가 저희 쪽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실제로 걸어보신 거리가 5분에서 6분인 거죠? 네. 저희 트위니퍼스트는 일부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강남, 남산, 한남동, 영창 이런 것들 제외하지 않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가리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세훈상과 재정비축진구역이라고 저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대문 사이 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층에 상당히 높은 필러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와는 또 차별적으로 저희가 대려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 정원과 태양렬 전지가 같이 있어서 주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개층인가요? 저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있습니다. 지금 세훈 재정비축진지구 앞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쟁률이 53대 1 정도가 나오는 상당히 핫했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디 건설사죠? 대기업 브랜드 D사와 H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일한 평수대로 했을 때 거기 D사와 H사 같은 경우는 실평수 6평짜리 원룸들이 4억에서 5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저희는 2억 5천 정도의 절반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 매입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출입구가 두 군데여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주차와 출차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요랑 접근성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입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실내 둘러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여러분, 실내는 저랑 같이 둘러보실게요. 옆에 보면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F타입까지 있는데 우리 케이스에 타입이 많은 건가요?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룸형, 투룸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도 타입 구분을 해내려야 하기 때문에 타입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E타입하고 F타입처럼 원룸형 하나 투룸형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투룸형은 이쪽에 모형도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원룸형은 이쪽에 유니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룸형을 여러분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따라가시죠. 이쪽에 오십시오. 원룸형 전실에 도착했습니다. 전실이 뭔가 알 수 없게 넓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조금 넓은가요? 네, 한 30% 정도 일반적인 오피스텔 원룸 보다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양문형 신발장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신발장은 평범한 구조인데 제가 보니까 이 문 하나가 하나하나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수납 공간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간 크기를 다 이렇게 다르게 구성을 해놔서 크기가 다른 물건들도 다양하게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 밑에 여기 행위 타입 이런 것들은 아시죠? 요즘 트렌드니까 기분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밑에 디딤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는 전신 거울이 있어요. 주가해서 뭘 보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인덕션이 아닌 하이라이트 2구 쿡탑 중에 가장 좋다는 하이라이트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제일 좋나요? 용기에 제한이 없어서 가장 좋습니다. 용기에 제한이 없는 하이라이트 탑이 되어 있고요. 이쪽 상부장은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싱크대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하부장도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 칼꼬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주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보통 이런 공간에 식료품 같은 거 놓는 팬트리 로 쓰시면 되고요. 이 아래에는 지금 밥솥을 놨죠? 전자렌지 놓으셔도 되고 밥솥을 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드럼세탁기가 있는데 요즘은 건조기능 있는 드럼세탁기를 놓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럼세탁기 하면 건조기능은 빠져있는 드럼세탁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업무지고 단지 안에 있다 보니 건조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 포함되어서 넣어드렸어요. 보통 제가 둘러보는 그런 빅브랜드들은 건조기능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놓아놓는데 트렌드를 잘 따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는 걸 보니까 빌트인 냉장고겠죠? 빌트인 냉장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는 냉동고겠네요. 그렇죠? 냉동고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에는 스타일러가 있어요. 스타일러는 쓰시나요? 스타일러는 일단 많이 쓰시고 요즘 직장인들의 필수품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느낌이 들어서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저희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스타일러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생활이 필요한 거는 지금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옷장이 있는데요. 양문형이에요. 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1인 가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시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고 직장인들의 개인적인 직주금절을 위에서 나와 있는 소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옷들을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열어봐도 되나요? 네. 그쪽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고 이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짐을 놓으면 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편에는 인면분할창이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 면을 둘로 나눴다는 뜻이죠. 전체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남산이 보이나요? 네. 저희 저층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남산뷰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남양, 북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양 같은 경우는 북한산 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사진처럼 남산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 교황기가 있는데요. 다 분양가 포함이죠? 네. 전열 교황기는 가끔 환기만 되는 그런 전열 교황기도 있어요. 얘는 헤파필터도 되어 있는 앤가? 네. 헤파필터는 단순히 교체만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과는 또 차별점이 아닐까? 네. 오피스텔은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전열 교황기가 있으면 환기에는 유리하겠네요. 네. 이쪽에는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파랑 같이 놓으라고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건가요? 소파 형식과 넓은 아무래도 원룸이면 좁다는 인식 때문에 소파도 이용할 수 있고 둘 수 있고 침대도 둘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설치를 해둔 거고 사실은 DP이기 때문에 두시는 분들이 하나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이쪽은 사실 다 DP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볼 건 없고 얘만 한번 볼만 합니다. 이거 IoT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을 해놓은 거래요. 레트로 디자인의 이런... 여기서 뭘 봐야 되나요? 거기선 일반적인 인터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oT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LG유플러스 홈 IoT 서비스가 건물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년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욕실에 들어왔습니다. 욕실이 좀 넓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다른 곳들보다 절반 정도 지금 샤워부스 안쪽이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있고요. 이쪽에 선반형 샤워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대기업 빅 브랜드들 아파트를 많이 둘러보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샤워 파티션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구조예요.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그리고 슬라이딩 장이 있는 형태입니다. 슬라이딩 장만 한번 열어볼게요. 언제나 그렇듯 한쪽은 구분이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은 조금 크게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댐핑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기본을 잘 지킨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핸드폰 거치대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욕실도 여기까지 해서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평은 나가서 팀장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분양 상담 일을 하면서 저희 고객님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같은 경우도 한번 분양 받게 되시면 계약하셨다고 나물러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케어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지도 너무 좋은 상황에서 가격까지 저렴하고 들어와 있는 브랜드까지도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현장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현장이다. 자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